이동에 대한 고민을 좀 하세요?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오랫동안 해가지고 여러 개를 했는데 다 안 돼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도 요즘 너무 안 되니까 접어야 되나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? 그게 이동이에요 아우 머리야 몇 년생이에요? 76년생이예요 76년생이면 용띠시구나 3자가 들으셨었네요 그래서 그런가 생각 들죠 올해까지 고비입니다 아싸라게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까지 고비고요 사실은 47부터 49까지 그래서 이게 좀 여파가 가면 올해까지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내년까지일 수도 있어요 50세까지도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우리 사장님은 돈을 안 만진 분도 아니고 안 벌어분도 아니야 자꾸 벌리는 것마다 잘 됐어 안 되지 않았어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만큼의 노력을 했는데 가지는 게 너무 적은 거를 가지고 조금 축적을 했었어야 됐는데 너무 새로운 걸 많이 벌리지 않았냐고 얘기하는 거야 급하게 왜냐하면 좀 대뜻하니까 이것도 해볼까 좀 대뜻하니까 저것도 해볼까 왜? 귀가 얇아졌었거든 제의도 많이 들어왔을 거고 제안도 많이 들어왔을 거고 이거 이렇게 해서 잘 된다 저건 저렇게 해서 잘 된다 자꾸 귀가 열려서 나도 모르게 아닌 걸 알면서도 마지막에 또 손 대고 마지막에 또 손 대고 이런 식이래 그런데 올해 솔직히 얘기하자면 내가 가진 거를 딱 내려놓고 내려놓는 시기야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막막하게 지금 뭔가 앞에 딱 막힌 거하고 답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탓을 할까요? 그러면 그냥 삼재 탓 하셔 삼재에 조금 여덟 가지의 재난이 들어온 시기에 내가 가진 것도 지키지 못하는 또 운수가 지금 내리 3년이야 못 지키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 거기다가 올해 사장님 49의 삼재잖아요 다른 것보다 우리 사장님 지금 우리 사장님은 우울증도 무지않게 시급한 때야 이게 건짜증이 올라오는 게 너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우울감도 너무 들고 자신감도 많이 지금 내려갔고 지금 내가 어디서부터 뭘 어디서부터 잘못한 거 어떻게 잡아야 될지 사실은 모르겠고 우로 가야 되냐 자로 가야 되는지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모르겠다야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? 예전에는 이러면 딱 이러면 된다 저러면 저러는데 명석하게 딱딱딱딱딱 머리에 그려지듯이 다 됐거든? 근데 지금은 다 안개야 뿌여요 다 포기하고 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나이라도 좀 젊었으면은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갖고 있는 건 갖고 계셔야 돼 지금 하나 있다 그랬죠? 지금 상황이 안 돼요 하지 마시고 그거 일단 3월까지 갖고 있어 봐봐요 3월 얼마 안 남았죠 그럼 4월이겠죠 음력 3월 얘기하시면 4월 정도니까 한 그 때까지 일단은 가지고 가셔보셔야 돼 만약 그것까지 놓고 생각해버리면은 우리 사장님 할 일 없어져버리잖아 그럼 우울증 더 쏟고 쳐서 안돼 물어보셔도 돼요 아 친한 사람이 같이 욕가게 해가지고 몇 년 전에 죽었어요 응 저 나이는 한 6살, 7살 더 많은데 응 집도 나이가 더 잘 살고 매량도 더 많이 갖고 있지 모르니 안되면서부터 시작해야 돼 극단적인 환대로 죽고 그쵸 그 그 사람 마음 이해가 돼요 맨날 나와 그랑 난 친하게 한순간에 막 몇 년을 계속 이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맞아요 사장님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없으면 우리 사장님 우울증이 깊해진다 얘기하는 게 당신 죽을 생각 있어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버텨도 될까요 한 번 더 나한테 그거를 예스냐 노느냐 듣고 싶으신 건데 조금만 끌고 더 가봅시다 응 나아지는 게 전혀 없으면 만신집 안 와요 응 나아지는 게 전혀 없으면 만신집 안 온다고 그래요 응 그리고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거를 뭐하게 생자로 다 버티고 있어 도움도 받아 봐야지 어떻게 가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야죠 내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장님 처음 들어왔을 때 약간 조금 벌컥 좀 겁이 났어 응 응 근데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잖아 내가 겁을 먹은 거에 대한 거를 응 그러니까 사장님 물론 때로는 사람이 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은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그러면 다 포기하고 싶어지거든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싶어지거든 근데 그러기에는 사장님이 아직 젊어 우리가 백세시대를 산다고 쳤을 때는 아직도 기회가 많아 근데 그거를 지금 딱 막혀 있는 상황에서만 생각해 버리면은 나아지는 게 없어지겠지 응 근데 지금 상황 가지고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퍽퍽한 얘기겠지만은 분명히 한 번 정도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기거든 근데 그 기회를 위해서라도 자꾸 바꿔나가야 돼요 생각도 바꿔나가야 돼 1번은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괜찮아질 거라는 이제 생각으로 또 다시 한번 바꿔가야 되고 그리고 그런 상황을 내가 또 만들어야 돼 솔직히 옛날보다 우리 사장님 귀찮아졌어 옛날에 열정이 많이 사그라져서 더 알아보고 더 뭐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그랬던 그 열정이 많이 사그라졌어 그러니까 더 그냥 의연히 받아들여진 거 난 안 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앉아갖고 그냥 그리고 우리 사장님 어디 나가봐 우리 사장님 없다 그러면 누가 믿을 거며 힘들다 그러면 누가 믿을 거야 나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다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나이 어렸는데 어린 나이에 엄청 금방 성공한 줄 알고 남들한테는 칭송 받지 안 그래요? 내 속도 모르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근데 내 얼굴에도 내 얼굴에도 귀복이 있어서 이런 시기에 분명히 귀인이 본인을 또 끌어당겨 줄 일이 있을 거니 그런 기회를 한번 잡아 보셔야 돼 그러려면 본인이 하고 있는 걸 다 내려놓고 생각하면은 그 기회가 조금 어려워 늦어지고 그러니까 일단 잡아놓은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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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